아 근데 와.. 이거 지금 인비 화면을 보고 중계를 해줘야겠다 지금 내가 막 카메라를 잡아도 쟤가 지금 딴 데 보고 있었다 아이 씨X 대회 시작하자마자 존망이야 네 일단 대부분의 라인은 평화에 진행됐고요 삼트라이로 가면서 시작하는 것 같네요 룰빅이 지금 룬을 봐주는데 아 재생화 나왔네요 어 내가 말해줘 미드 미드 잡아줘 미드 미드 지금 미드를 봐야 돼요 왜냐면 지금 미드 갱을 가려고 지금 룰빅이 저렇게 깜짝거리고 있는데 이게 뭐냐 인보커도 지금 어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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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갔다 갔다 어 허접하죠 허접하죠 뭐 들어야 되는 것도 없고 아 역시 이게 뭐죠? 역시 이게 뭐죠? 이거는 CS 갱킹과도 맞먹죠 지금 스크립 두 마리 끌고 갑니다 스킬 썼으니까 지금 리제 먹겠죠 그렇죠 아 안 먹나요? 룸 기다리나요? 어 그러면서 어차피 리제 있으니까 지금 스크립 맞닿고 있습니다 스킬 막 쓰죠 그렇죠 저의 생화가 있어요 야 틀하고 있습니다 2대 1 과연 누가 일 것인가 아 이게 아 이걸 못 먹었다 아 이게 야 줬어 야 이건 아니지 야 잡을 거면 기왕 잡을 거면 야 도망갔다가 원거리가 때리고 난 다음에 안맞아 때릴 리제를 먹어야지 그러면서 루비 또 김혐어모 가죠 이거 갱 갑니다 오오 심지어 스모크로 가고 있어요 이거 스모크로 있어 보여 아 이거 잘 들어갔어요 그렇죠 들어야죠 이건 잘 들어갔어 아 잡혔네요 아 쏠수 쏠수 쏠스테이크 예상 야 역시 나 잘 너 잘하는거 해서 성공했죠? 아 역시 역시 너 잘하는거 해 개고수입니다 존목 별거 다른거 없다고 이런식을 쫓나 어차피 지리끼리 하하 웃고 그러다보면 이제 존목이 되는거라고요 그러면서 어 갱갑니다 또 갱갑니다 루비 갱가는데 이거는 독일판에서 절대 볼 수 없었던 스모크 스모크 갱 그래도 일단은 와드 박았는데 일단 뭐 삼둘둘이 지금 생각보다 미드에서 인버크한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CS가 되게 잘 먹었죠 어 그러면 스탑 지금 팔리고 있는데 이거 들리면 죽죠 아 이건 죽었네요 어 어 그러면 스탑 이제 또 나왔어요 이제 크립 두마리 끌고 나서 이제 맞으면서 또 이제 먹겠죠 이제 먹겠죠 루비가 재생아 닮았죠 또 색깔이 아 그냥 먹습니다 그냥 먹습니다 그렇죠 이래야죠 그래도 독일 디지피지나 KDDL에선 설마했는 설마했던 룬 커버라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이런 대회에서 나올 수 있다는게 정말 신기하네요 그렇죠 스모크 갱이라던가 주말 알겠습니다